한국갤럽이 발표한 최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웅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 1위에 선정됐다. 이번 조사는 2024년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전국, 제주제와에서 만 13세 이상 177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자유응답 방식으로 가장 좋아하는 가수를 물었다. 그 결과 이명웅은 10.3%의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흥미롭게도 2위는 9%를 획득한 아이유였으며, 3위는 4.8%를 얻은 방탄소년단, 비데스, 이었다. 이어 나훈아, 4.0%, 뉴진스, 노진즈, 3.5%, 장윤정, 3.4%, 진성, 2.7%, 영탁, 송가인. 이상 2.4%, 블랙핑크, 블랙핑크, 2.2%, 가 10위 안에 들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이명웅은 여성과 중장년층에서 두터운 지지를 받았고, 아이유는 남성과 10에서 30대에서 많은 표를 받았다. 2016년에 데뷔한 이명웅은 2020년 TV조선 오지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서 진을 차지한 이후 슈퍼스타로 발돋움했다. 그는 공연, 방송,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독보적인 위치를 공고히 했다. 소속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명웅은 지난 한 해 동안 235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그의 인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명웅은 19일 기준 국내 주요 음원 플랫폼인 멜론에서 누적 스트리밍 100억회를 달성해 다이아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5월 브랜드 평판지수에서도 가수 트로트, 스타 부문 모두에서 3개월 연속 3관왕을 달리고 있다. 아이유 역시 눈부신 경력을 자랑한다. 2008년에 가수로 데뷔한 이후 정상을 찍은 그녀는 배우와 광고 모델로도 탁월한 재능을 발휘해 초특급 대우를 받고 있다. 지난해 소속사가 아이유에게 지급한 돈은 최소 2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녀의 다재다능함과 매력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랑받고 있다. 이외에도 1% 이상의 응답을 받은 가수들로는 1.2천원 2.0% 성시경 1.9% 김연자 1.6% 김호중 조용필 이상 1.5% 이효리 1.3% 린 1.2% 전유진 아이브 이상 1.1% 장민호 이승철 이문세 이미자 이상 1.0% 등이 있다. 이들의 이름만 들어도 한국 음악계가 얼마나 다채롭고 풍부한지 알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이명웅의 폭넓은 인기와 함께 한국 대중음악계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의 음악과 퍼포먼스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또한 아이오와 방탄소년단 등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다른 아티스트들 역시 각자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음악과 활동으로 팬들에게 다가갈지 기대가 모아진다. 아이오와 방탄소년단 등 상위권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